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비트코인과 재산상 이익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985호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특경법 사기 사건이고요. 그래서 상고인은 피고인인데 상고기각대책감입니다.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이 사기를 쳐가지고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기로 계좌이체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이체 받아가지고 가져간 거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피고인이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그냥 컴퓨터 파일인데 이게 무슨 사기죄, 재산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에 많이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하는데 피고인이 재산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서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 자산의 일종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사 이익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 재산사 이익이 되고 사기죄 맞다라는 겁니다. 이 판례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무 내용이 없죠. 비트코인 재산사 이익이 된다. 이거랑 비슷한 판례로 범죄수익환습법이라고 해서 음란물 유포나 도박장 개장을 해서 얻은 수익, 그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은 거 이거를 몰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례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2018도 3619에서 그때도 비트코인은 재산사 이익이 돼서 몰수의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재산 인정한 판례가 있었고 이 판례에서는 이거는 재산,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몰수의 해당이 된다라고 한 번 판단을 한 적이 있고 이 사건은 비트코인 재산사 이익이 된다라는 게 한 번 판례가 난 거죠. 이거 유사한 걸로 게임 아이템도 재산사 이익이 됩니다. 게임 아이템도 결과적으로는 파일이죠. 파일이고 이 파일은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정에 있는 겁니다. 계정에 있는데 내 계정의 서버에, 그러니까 게임사의 서버에 있는 내 계정이 있고 계정의 내 밑에 소속의 파일이 저장되거나 거기에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재산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사기를 쳐서 가져가는 경우도 가능한 거죠. 이 재산사 이익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게 인정합니다. 정제적 가치가 인정되면 판롯게 인정되는 게 재산사 이익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터넷에 보면 어떤 셀럽, 미국의 셀럽이 자기의 방구를 병에 담아서 120만원에 파란 게 해수토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구를 담긴 병이 있겠죠. 그것도 재산사 이익이 됩니다. 재산사 이익이 당해되고 계속 사기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폭력하게 인정된다. 그리고 이 판례의 핵심은 비트코인을 대법원이 판례로서 재산사 가치를 인정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